메모리니 고아 희나.. 카라타니 고아 샨틸니 고아 엄지니 고아 안녕하세요 다들 인삿말이 틀렸잖아요 뭔 소리야 고아가 맞는데 이거.. 레볼루션 어떻게 해요? 아 진짜요? 출체 감사합니다 레볼루션이 어딨어? 아 레볼루션 채널이 있다고요? 아 그러네 가면머도 에볼루션 에볼루션 1,2,3,4 아니지 4 이거 인간하고 좀비를 고를 수가 있네 여어.. 스킬 이쁘죠? 하나타니 고아 안녕하세요? 응애라니.. 구씨나리 보다 응애가 있어요? 아.. 스킬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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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랬나요? 지금은 천명이 넘는 컴으로 가니까 방송을 때 답이 느려요 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게임 시작이 되나? 어 된다! 이거 전체적으로 하는건가? 이래야지 빨강이랑 노랑만 맞출게 아 진짜요? 아 감기가 다시 도졌어 아 미치겠네 근데 채널5에 사람 없던데 매칭해도 사람 안걸리는거 아니야? 멘티시니코아니야세요 어... 그래요? 일단 해보고 그쵸 안걸리죠 이거 사람 많은대로 써봐 옮기겠습니다 다시 만날게요 어 오우 아 진짜요? 아 좀비국 350이션냐면 저는 좀비고 컴퓨터 버전 100년 정지 먹었는데 그래서 이거 폰이에요 인증샷도 드릴 수 있어요 컴으로 하려다가 100년 정지 먹었어요 컴으로 좀비고 저기 우리 조카한테 남겨줘야 돼 한 명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왜 8명이 안 되고 4명밖에 안 되는 거지? 다 멀쩡히 되시는데 만년 동안 종교 안 키셨어요 파란색을 맞추면 안 돼요 파란색을 맞추면 안 된다 기술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아 들어가도 되죠 계속 리방할게요 전판에 하셨던 분은 한 번 쉬어주시고 못하셨던 분은 네 들어오시면 되고요 감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지금 무기 강화하는 방이 생겨요 아 진짜요? 공통 모래 1 disagreements 오케이 뭐야? 저 좀비 한 명 될 사람 인 거야? 어떻게 알아요?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말ubl 뭐,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렇게! 아이템을 주는구나? 아하! 아하! 좀비면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왜 다 아처밖에 없는거야? 이건 뭐, 얜 뭐야? 좀비 여기있어요. 어디있다는거야?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뭐야, 이거 뭐, 뭐하는거야? 아 Pur, 오빠가 이렇게tit ba는다. 뭔 소리야? 암 그래가 있어. 아니, 이거 틀어! 뭐야? 빨간만 맞추면 되는구나? 아, 오케이. 확인했죠. 으으! 아, 노랑이 많이 차는 거예요? 그건 몰랐지. 음, 오케이. 이제, 노랑도 맞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어어어, 위험해! enjoy 괜찮은데? 재밌는데? . 으흠... 액! T 으흡! 흠... 으흥... 흠... 으흡! 으흠... 으흡! 으흡! 아래로 좀비가요 좀비가 못하는건가? 나 문가족 되게 강해졌는데 뭐야 나 바뀌었어 아 몇방 때리면은 날라가는구나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나 에너지도 않았어 좀비가 오히려 도망가는데? 좀비가 오히려 도망가는데? 시간네 아아 아 시간네 아아 오케이 알았소 이제 알았소 이제 알았습니라 패킹에서 시간을 아아 그게 시간을 늘리는거구나 자아 전판 하셨던 분은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하실분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리방 그러게 자아 검은콩님 한분 더 감춰 네 나쁘지 않은데? 재밌는데? 안녕하세요 뭐야 근데 이름에 아예 그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머기업이라뇨 머기업이라뇨 자 얼른 해킹을 해서 시간을 늘리고 아아 아아 제한시간에 좀비를 잡거나 그래야 되는구만 그래야 되는구만 해킹을 해야되는구나 제일 중요한건 해킹이야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좀 힘드네 도망가 도망가 아우야우야우야우 와우와우와우와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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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해킹을 못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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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공격이라 죽고 흠흠 오지마아 안돼 위험해 위험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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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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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좀비 진짜 무섭다 그래 제가 이렇게 하고있는 사이에 해킹을 해 주십시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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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와아 암뎄 야 준비 됐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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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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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았어요? 우리 좀비로 시작 잘해보죠 네 아 사렸구나 아니 몰랐어 이제 화면이 밝아지더라 괜찮아 검은콩님하고 좌사님께서 살려주실거에요 네 걱정마세요 일로와요 지금 제 방식으로 보고있잖아요 네 베이비 지혜님 출퇴감사합니다 아니 안살려지나? 아 진짜요? 어쩐지 자유 아니에요 저기 에볼루션 에볼루션 1채널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네 뭐 그렇겠죠 네 좀비다 어 나는 좀비다 나는 좀비다 방풀할까봐 검은콩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버전도 있어요? 오케이 이제 확실히 알았어 확실히 알았어 이제 이제 좀비는 이제 맥을 못줄겁니다 채널에서 아 채널에 채널에 따라 달라요? 그니까 어려워요 아 일단은 일단은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해보고 그니까 그니까 그럴거 같아요 전판에 하셨던 분 한판 쉬어주시구요 전판에 안하셨던 분들 오시면 됩니다 좀비 매칭도 되게 채널 맞추는거 어? 아 진짜요? 그게 돼요? 그러면 채널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야되잖아 죽었어 이 곱스네리가 저 좀비를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해킹을 먼저 위주로 하고 오른은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왼쪽 가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겨울에 아이스크림이라니 위험하다 이 카드는 뭐예요? 아 진짜요? 아 쪼를 안 잡으면 위치가 들켜요 왜 안 써져? 아 쇠방스포스 있구나 왜 안 써져? 아 쪼빨 은비 그래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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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살려봐요 저는 갈게 뭐야 왜 때리고 있어 와아! 기술실 강화 무기 기술실은 이 킹카드 겹쳐서 겹쳐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거 관전도 가능한가? 아 겹쳐서 아아 좀비가 뱅사근데? 잠깐만요 그니까 에볼루션 에볼루션 3을 가면 된다는 거잖아 에볼루션 3을 들어와보세요 전판에 하셨던 분 한 번 쉬어주시고 슈크랩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다 하면은 이제 청자분께서 방을 만드시면은 매치가 바로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 라바 긴장해라 고스 칸디님 긴장하세요 고스입니다 고스나리가 언제까지 호구! 호구가 아닙니다 고스나리가 언제까지 호구가 아닙니다 고스나 왠저 긴장하세요 호우 와아 파란색을 맞추면 안되는구나 그 뜻이었구나 아아아아 어 게임프리덕님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잘 지냈어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다 잘 되시고 오오 놀려버렸어 오케이 하나 완료 아아 타이밍 실패하면은 아아 감사합니다 좀비한테 위치가 발격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최대한 좀비를 늘리지 않게끔 카드키가 있으니까 카드키로 문좀 열고 아 피쳐주는거에요? 좋아요 어 내 힐을 원하는 자가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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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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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으아아아 살려주시면 안되요 한번만 살려주세 야아 얄짤없네 진짜 야아 아 학생들 다 구출하는것도 승리 방법입니다 아 진짜요? 아 저기 그 에볼루션 3채널입니다 1자로 가 힐 도댐 아아 진짜요? 아 그거 맞으면 싫던데요 아아 뭐야 야아 이거 좀비 완전 캐사기잖아 캐사기 자아 이번판에 하셨던 분 한번 쉬어주시구요 같이 하신분 아직 안하신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4구요 에볼루션 3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좀 빨리 들어오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단판 좀비해야겠다 이제 우리끼리 되는거지 누가 좀비에요? 검은콩님 긴장하세요 곧씨날이 이제 저는 곧씨날이 파악했습니다 지금 파악한 곧씨날이는 이제 끝난겁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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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알았네 야아 죽는줄 알았어 와아 죽는줄 알았네 아 위험해! 아아악! 안 돼! 오지마! 왜 나만 잡으러 오는거야 이만가야겠어 이속도 빨라지는군 좋아 아, 위치에 발각됨. 진짜요? 이거 왜? 누구야, 이거? 나 위치에 발각됐어. 저 위에 게이지가 뭔가 했더니만 그거구만? well i b 위험해. 위험해. 뭐야 뭐야 왜 비킨거야? 오지마!!!!! 아 black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스트리머가 완전히 불이한데 이거 스트리머가 만약에 좀비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좀비 잡으러 올거잖아 재밌긴하다 한 번 제가 좀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인간 해보세요 비번 비번은 무조건 4입니다 아 진짜요? 좀비는 진화를 어떻게 시켜요? 애들 감염시키면은 그냥 진화시키는건가? 오 잡았어 좋아 이제 파악됐어요 이제 근데 끝났다 시간이 없다 아 좋구나 좀비 강한 그날 때 몸에 유전자같은게 떠요 그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이번엔 고스라리가 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파세요 알아서 방 파세요 만드세요 좀비는 한 명밖에 안될거 아니야 진짜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인간 어 뭐야 인간 1,2,3,4인데 얘네? 얘네 컴 아니야? 진짜요? 아아 이름 안뜨는구나 감염시키고 헤헤 내가 좀비다 이 자식들어 나 잡으러 오지마 이 자식들어 다 죽었어 이 자식들어 어 에? 누가 실패예요? 아직 시작도 아닌데? 네 왓구만 아이고 뭐야 나는 이거 먹을 수가 없네 이리와 저 인간부터 잡자 아 아 아 좀 보이는구나 근데 좀비 어려운데? 아니요 나도 좀비 하기 싫은데 아 깝다 뭐야 좀비 완전 굉장히 어려운데? 아 이거 시간이 걸리잖아 레벨업이 안되는데? 레벨업이 안되는데? 레벨업 어떻게 시키는거야 아 아 인간을 머그할 레벨업이 가능하다 오케이 확인 흠 이 인간부터 잡는다 이 인간부터 잡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표시가 있는게 그구나 이게 그것만 유전자 표시 뜨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이야 이야 진화 좋은데? 진짜 좀비다운데? 내가 봤던 좀비가 이 좀비였어 와 두개밖에 안남았는데? 아 저 위에 표시가 두 표시였구나 이건 내가 할게 있다 내가 하진 못하네 대찌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하하 인간 인간 일로와라 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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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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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갖고싶지 넌 가지지 못할거야 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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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닝겐 고스나리를 너무 압보고 있었구만 나 고스나리라고 어차피 이거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거잖아 에임 진짜 구릿이다 오케이 어차피 이거 근데 시간이 왜이렇게 늘어나? 분명히 1분밖에 안 남았던거 같은데 일로와 어딨어 잡아 죽었어 아 해킹 아 해킹하면 시간이 늘어난다 오케이 확인 아 있을줄 알고 쓴건데 오케이 확인 어쩌 어떻게 살렸대? 와 좀비 좀비 되게 어려운데 흠 내가 내가 좀비하니까 그냥 당하기만 하는데 어쨌든 이것만 지키면돼 일로와 어쨌든 인간은 여기를 와야돼 흠 벌써 반 피나 달았어 아 아 아 그래요? 아 나 진짜요? 일곱개에서 거기 안가도 되는거였어? 일로와요 링겐 링겐 일로와 링겐 링겐 일로와 링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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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닝겐 닝겐 부터만 있어도 에너지 다는구나 일루와 닝겐 닝겐 일루와 이거 좀비를 다 잡아 가는데? 잘 가 오케이 우와버무부 잠깐잠깐 우와무 uHA 잠깐잠깐 뭐와뭐AA 잠깐잠깐잠깐 아니 이잉 잠깐만 잠깐만 요 죽을 뻔 했자라 나 좀비인데 죽을뻔했어 좀비인데 죽을뻔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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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닝겐 나 죽었는데 뭐야 어 뭐지 아니 내가 인간으로 하면 좀비 승리가 되고 내가 좀비로 하면 인간이 승리가 돼 이건 무슨 경우지? 네 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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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좀비 준비하세요 예 좀비 아무나 준비하세요 네 아무나 좀비 준비하세요 네 그런 얘기 하지마요 저 못하는거 하루이틀 본거 아니시잖아요 네 젠장 아 누구에요 좀비 누구에요 팩트폭력은 지지 과연 이제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부셔요 어떻게 부셔요 기술식 무기가 있구나 아 아 나쁘지않군 이 미니게임 나쁘지않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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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파격당했다 도망가자 이정도만 하면 됐지 뭐 2킹이라도 자면 1인 벌써 2단계 강화가 됐는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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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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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요 가요 사나타님 살아야돼 저 따위한테 죽일 그거 아니야 오오 사났다 아 뭐야 아 그냥 도망갈걸 아 정보 정보할건데 죄송합니다 하나타님 하나타님께서 살려주신 이 천한 목숨 천하게 버렸습니다 귀하신 목숨을 바쳐 구한 천한 목숨 천하게 죽었사옵니다 이런 예 천하고 추하시다 추한건 아니거든요 천한건 맞지만 추한건 아니거든요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다 추한건 아닙니다 네 2단계가 돼야하는데 2단계 되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 좀비 왜케잘해 내가 하니까 막 학살당한구만 인간대처럼 그렇구만 사람위에 서있으면 됩니다 아아 그렇구만 이루미님 화이팅 파격되셨구만 자 다음판에 한번 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아니 좀비 내가 좀비를 하면 인간이 이기고 내가 인간을 하면 좀비가 이긴다니까 아니지 내가 인간을 하면 좀비를 이기고 내가 좀비를 하면 인간이 이긴다니까 네 내가 지금 현명을 어떻게 한거지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 이번에 제가 실력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어 제가 좀비해가지고 실력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이 원래 증명까지 하기 싫었는데 제가 좀비를 해서 증명을 해야겠어요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명사진처럼 딱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참고로 누구십니까 아 진짜 내가 빠져야 정신적인 플레이가 나온다고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 이거 그것도 없더마 이거 레벨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몇 단계 3단계까지 아하 이거 때리고 도망친다 내가 내가 2단계 되는 순간 다 죽어 쏘잖아 닝.. 닝겐 어디가 닝겐 닝겐 어디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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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볼 순환이가 좀비니까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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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바로 골신아니다 암비야우 룩 룩 쟈 룩 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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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제 2단계다 이제 이제는 봐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지금까지 봐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봐주지 않습니다 어디갔냐 닝겐 어디갔냐 닝겐 어디갔냐 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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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어 뭐야 야 사람을 잡기도 힘든데 닝겐 어 뭐야 왜 이렇게 돼 그냥 그냥 이렇게 되는데 닝겐 닝겐 컨트롤 잘 마음 편이하니 컨트롤 잘 마음 편이하니 이게 바로 컨트롤 이야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들켰어 들켰어 닝겐 일로와 닝겐 뭐야 닝겐이 한 명이 더 보였는데 뭐야 뭐야 타나났잖아 마치 나뭇가지로도 곧기나리 죽일게 있다는 뜻이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야 우와 위치가 되게 짧잖아 오오 레이저 있어 하지만 레이저 따위에 죽을 구충나리가 아니다 와 그래서 지금 지금 레벨 없이 올리고 있잖아요 뭐야 어디서 시네리를 잡으려고 닝겐 닝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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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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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둘 다 잡았어 왜 안돼 도망가지마 오지마 하하 오지마 미야 이어 오지마 오지마 닝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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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라 닝겐 아 아 아 뭐야 뭐야 나 왜 기손당했죠 나 기손당했죠 아아아아 와 아니요 저 인간할래요 아 나 진짜 학살인데 네 아니 내가 좀비하면 왜 인간이 이기고 내가 인간을 하면 좀비가 이기냐고 아 안되겠어 인간을 다시 해봐야겠어 반대자나 반대자나 아니 이건 있수없어 인간이 이겨보디 이 인 에 아니이 웃지마요 즉 고씨난이 심각하다고요 지금 고씨 고씨난이는 시 에 하하 고씨님이 인간하신 목살 뭔소리에요 그 최후의 4명 중 한명이라고 이번엔 좀비가 누굽니까 좀비가 누구에요 네 자 잡아드리겠습니다 해킹만 해요 알겠습니다 아 수확인님 좀비 배치 실패 이런 해킹만 하겠습니다 왜요 고씨나리가 있어요 여러분께 고씨나리라는 사 사람이 존재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고씨나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네 하하 반말은 자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해킹만 가자 아 저기 레벨이 뜨는구나 아이고 뭐야 실패를 왜 자꾸 해 아 도망가 도망쳐 비켰다 하지만 2단계까지 움직이지 않을거야 과제 내가 할 수 있는건 이것본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씩 맞추면 안되는데 나도 문과 좀 하자 도망쳐! 도망쳐!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봐주면 안 돼요? 진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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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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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최후의 희망이라고 고스네리가! 잠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제발! 저 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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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류의 최후의 희망 고스네리가 살았습니다. 봐주는 것 때문에. 와... 진지 않네. 한 번은! 나도 이거 클리어해보고 싶어. 내 힘으로! 해냈어! 고스네리가 해냈습니다! 오! 잠깐!x3 잠깐! 잠깐!x3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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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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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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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오늘 시청자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어... 어... 이 천한... 천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겨뱀님 도망가세요.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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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루 컷! 어어... 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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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와우, 와우! 치구들! 와우, 치구들! 안돼! 잠깐, 안 돼! 왜야! 오... 죄송합니다. 천한 목숨 귀하게 살려주셨는데, 천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배님, 네. 아마... 말씀을 못 듣지만, 아마... 쌍욕을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저 고시나리에 살 줄 아는 게 없어. 막 이런 거. 예. 무기는 거둘 뿐. 감사합니다. 이... 천한 목숨! 제가 한번 제대로 쳐나 보겠나이다. 이 천한 목숨. 아, 잠깐, 아, 잠깐. 잡혀있다. 아아아아악! 아니, 파란색이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파란색이 왜 하지? 도망... 도망쳐! 도망쳐! 오지마! 오지마! 왜 저만 따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조금 인정한 느낌인데? 네. 스피드! 스피드! 나이키라는 건 스피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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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쟤 뭐야! 잠깐 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다들! 다들! 감염 모드하고 계시는데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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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애! 아, 감염만! 에? 난 패배했어. 무기는 거둘 뿐. 있잖아요. 저기 실린덩크에서 왼손은 거둘 뿐. 저는 왼손 같은 존재입니다. 아, 세 번 당하시면 끝나는 거구나. 아, 세 번 당하면 끝나는 걸 왜 안해? 지금 알려줘요. 저 가도 돼요? 당연하죠.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알려줬어요? 몰라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아니! 내가! 종고로 안 가고 가겠습니다. 어딜 가요. 가지 마요. 너무 어렵네. 진짜. 3단계랬어! 아, 나도 이기는 것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이기는 거. 인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인간. 인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저, 전, 전판에 하셨던 분은 한 번 쉬어주시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왜 고박씨버예요. 누구야. 한 분 더 가. 들어오실 분 누구야. 고씨나리아와 함께. 좀비를 이겨내실 한 분을 찾습니다. 용사님. 예, 용사님. 용사님. 용사님을 찾습니다. 왜 아무도 안 들어와. 고씨나리아에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은 다들 좀비로. 다들 좀비로 대기 중 아니야 지금? 네, 유르미님 어서 오시고요. 다들 좀비로 대기 중 아니야? 예쌀님. 고아, 안녕하세요. 제가 에볼루션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좀비로 하면은 인간이 이기고, 인간이 이기면, 인간으로 하면은 좀비가 이겨요. 어떻게 될 현상인지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네. 승리가 자꾸 저를 비껴나갑니다. 나 이거 모르겠어요. 진, 뭐, 벌써 진 거 같아요. 예, 아, 전 거 같아. 아, 전 거 같아요? 진 거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네. 오피니아,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진 거 같다니.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도망,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도망치자구! 도망쳐. 마시고세. list. 라 garmin. 보다. 레觉得 보자. 물겠습니다. 그냥, 모 satisfy! 짠! 와우와우와우 아 잠깐 잠깐!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악! 빌단 깰자 잡히는건 이건 아닌데 다음판에 제가 좀비 해보겠습니다 다음판에 제가 좀비 해볼게요 안되겠다 아니 좀비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다들 잘하시는거야? 좀비 여기있어요! 네 유루미님 살려주시고 아아 사이다를 보여드려야되는데 뭐 시다리가 이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사이다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난 끝났네 뭐야 벌써 끝난거야? 잠깐만 나 좀비 한번 해볼게 이거 있을 수가 없는거야 있을 수가 없어 에볼루션 하지마요 재밌는데? 재밌는데? 재밌는데 실력이 안돼 재밌는데 실력이 안돼 왜냐면은 링겐 누구에요? 링겐 누구에요? 1,2,3,4 누구에요? 1,2,3,4 누구에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단은 여러분은 일단은 끝났다라는 차지만 먼저 인지해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곧 시나리나는 존재에 에 이제 망했다 이제 이 좀비는 어렵다 아 나도 이제 곧 죽겠네 어 뭐야 약살나가시는데? 오오 레이저 나도 있다고 아직 2단계들은 멀었는데 잠을 잘 자리고 노력 한번 해볼게 오케이 곧 시나리 방송을 보시면 잠은 잘 올겁니다 어디서 어디서 닝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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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으려고 노력하지마 레벨업을 해 레벨업을 해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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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방 다 당하는데?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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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어디서 인간이 어디서 근데 레벨업을 하지 그래야 레벨업을 하지 그래야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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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를 잡으면 그래도 그런가 내가 인간을 피해야되는 상황이 오다니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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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계다 아 이제 복시나리한테 죽었 어쭈 아 잠깐만 링겐 너무 잘하는거 아니에요 복순이 나이를 잡아야 끝나야 된다네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3단계 만들겠습니다 아니에요 컷을 당하다뇨 그래요 열심히 해요 저는 열심히 레벨업할게요 일단은 어딨어 닝겐 어딨어 가만히 있는 닝겐을 잡고 있거든 위에 굳이 쫓아가지마 쫓아가서 당한건 나였어 가면서 다시 오는걸 알고 안알고 있었지 내 좀비는 에너지 회복을 못해요 우와 뭐 뭐 뭐 가만히 있어 뭐야 이거 아왁 으아아악 으아아아 유 eight 98 하하하하 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이거 아..이거는 말이 안되는데 네 아니~~~1 잠깐만 다시 다시 인간 인간 해볼래 아니 이거 왜이러지?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는데 이기질 못하겠어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죄송해요 비밀번호 비방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비방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아시는 분이네 노답이라뇨 아 진짜요? 오케이 누가 좀비예요 밝히세요 좀비가 누군지 밝히세요 일단 보슬렛한테 죽을 준비는 하세요 아 하나타님 죽을 준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이다를 벌어드리려고요 못하는 척은 그만하려고요 컨셉 버리고 진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을 버리려고요 아 아 아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아아 아니 자꾸 파란색을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도대체 파란색을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예 아우 파란색을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파란색을 더럽게 안 맞췄는다 준비 오기 전에 칭찬받았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곧씨나리가 하나는 클리어 했다는 거는 이제 좀비는 이제 더 이상 이정도면 좀비가 봐주... 뭔소리에요 곧씨나리 실력이라고요 좀비가 빠주다니 지금까지 곧씨나리가 봐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네 이게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야 인간이 이정도 못할 수 있나 컨셉이기 때문에 못한 거였습니다 진짜 화면에 곧씨나리 아유 잠깐만 말하다보니까 파란색 맞췄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시켰지만 잠시만 좀비가 어딨지? 진짜 좀비가 어딨어요? 아유 드디어 곧씨나리 팀의 승리를 보게 되는가 네 아니에요 그럴리... 아니 왜 두개 봐줬고 봐줬다고 그래요 지금 두개 잡았어 오케이 세개 네 다쩍! 커트롤! 밸런스 뮤직님이 어디 계셔 아 살려주셨네 됐다 아 살려주셨네 됐다 아 하나밖에 안여행이구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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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치는거야 천안 묶음 나만 따라오는거 같은데? 방금 전 인갱 봤잖아 으흥 3 pirates 컨트롤이아니 2022년부터 컨트롤이라고 말했는데 뭔소리에요 컨트롤 붙여요 아니 컨하고 트롤하고 빼면 어둡 해요 3 엄연히 의미가 다르와 의미가 다르잖아요 컨트롤은 말그대로 컨트롤이고 컨트롤은 컨트롤이 트롤이란 얘기잖아요 봐주네 역시 하나타님 역시 상냥하신 분이죠 컨트롤 하지마요 아니 간만에 어 준비고를 하는데 이렇게 컨트롤을 근데 아직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합니다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합니다 아 근데 6개니까 충분하지는 않구나 에이아이한테 죽었어요 이런 플래그 좀 플래그였어요? 어 뭐 곧씨날이야 뭐 어차피 천한 목숨 네 천하게 죽는다 해서 누가 어 해주겠습니까 네 제 의지 아닌 거 아시죠? 막 따라간다 잘가요 빠이빠이빠이 언제나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곧씨날이를 죽여줘요 저는 좀비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좀비로 살아갈 바에야 인간은것을 당당하게 죽겠습니다 죽여줘요 어 뭐야 이렇게 좀비가 되는 거야 어 곧씨버스 가나요 곧씨버스 나이 진짜 나이님은 좀비로 살게 죽이지 마요 뭔소리에요 엄지님이 제의에요 어? 제일 그래요 아니 좀비용살바이라 빨리 죽여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겼다 봤죠? 이겼어요 네 이게 바로 곧씨날이 팀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네 곧씨날이 팀의 실력 자 정판에 하셨던 분 주시고 또 인간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올 S S 당 올 S S 이거 뭐에요? 으흥 곧씨날이 빼고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싱이쌍님 자 좀비 누구에요 밝혀요 이번에 곧씨날이 아 베이비지 아 지혜님 아 오케이 오케이 살리지 말죠 저게 우리 팀에서 할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배터리는 내도하겠지 냅도하겠죠 그래서 위험할 때 먹을 수 있게 어떻게 날 찾은 것 같은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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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저만 잡으러 와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或者 오지마 오지마 워지마 계단 як 오지도 예 인기 컴퓨 시작 말만하면 아니요 곧씨날이 그렇게 말만한 스킬이머 아니에요 오늘 처음 sher sherlock是 잘 모르시겠지만 곧씨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걸요 그쵸, 여러분? 잘한다고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인간이면은 좀비가 심리를 하고요. 제가 좀비를 하면 인간이 심리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심리를 이렇게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대단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왠지 그냥 죄송합니다. 뭐야. 회원님이 돌아가셨어. 회원님을 살리는 건 나밖에 없구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아아아아아악! 안돼! 안돼! 가이좋게 준비가 되기 싫어!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요고소 고스나리에 세카이에. 네, 저도 좀비입니다. 네. 살려주세요. 됐지마요, 덮밥님. 퀴야님. 어, 제 천한 목숨 한 번 살려주시면은 이 천한 목숨 다 바쳐서 어, 제가 어, 열심히 어, 이기게끔 도와드리겠나이다. 저를 좀비로 살게 할 바에야 차라리 죽여주셨어. 네. 아이, 잘해봐요? 예, 저베님. 제가 잘해봐요? 잘하면은 여러분이 재미없어서 방송 나간단 말이야. 아, 이건 못해야돼. 잘해봐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끝시키말이셔. 네, 진짜 못하네요. 네. 아니, 내가 이기는게 딱 한 번 봤어. 지금 열 번 이상했는데, 네. 잘하는게 더 재미있을게요. 링겐, 링겐으로 하겠습니다. 자, 안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전판에 안하셨다. 자기가 전판에 안했다 하시는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성님도 들어오세요. 신성님. 싱. 자. 아하! 그렇구나! 아하! 좀비 누구예요? 밝혀요. 좀비의 출처를 밝히시, 밝히십시오. 좀비가 누굽니까? 좀비 누구예요? 출처박혀요. 좀비 누구예요? 좀비 누구예요? 좀비 누구예요? 빨리 대답할게요. 내가, 어, 해출자가, 조, 해출 좀비가 누군진 아, 예. 누군진 알아야지. 좀비. 좀비.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컴온! 어, 시검쏘 라이팅님 벌써,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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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어요. 흠. 흠. 팔로워하시기엔 골씨나리게 그림이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 좀비. 좀비고가 더 재밌어졌어. 이 골씨나리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잘하면은, 학살 일어납니다. 좀비고 개의, 좀비 개의 학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준비는 사람 없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 긴 끝! 화이팅 됐네. 잘하죠? 이제 좀 하죠? 이제. 이제 좀 차이다 드신 것 같죠? 이제 좀 차이다 드신 것 같을거야. 알고 있어요. 아. 아.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아. 지금 졌어요. 아니. 언제. 언제 지냐고 하니까 졌잖아요. 아. 아. 아니. 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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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어딨어 좀비 어딨어 다 죽었어 좀비 어딨어 좀비 어딨어 좀비 이리와 나의 출력을 약보지마 약보지마 오지마아 합병 와우 와우 와우치 와우 와우치 도망쳐 띵 띵 어 나 에너지 다 떨어졌다 1스킬이 딜 아 오케오케 이겼습니다 골씨나리의 활약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야 이제야 좀 여러분들이 사이다를 드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비 안찾아도 돼 처치가 됐네 끝 아 기귤씨만 열리면은 이기는거네 기귤씨만 아아 기귤씨만 어어 인간 인갠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재밌는데 자 전판에 안하셨던 분 들어올게요 전판에 못하셨던 분 오케이 좀비는 과연 누가 될지 아아 시간만 넉넉하면 금방 잡아요 아아 앗 안돼요 트롤인 골씨나리만 네 누구에요 좀비 이름을 밝히세요 벨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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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또 학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살리고 싶지만 살리지 못할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벨뮤님 아 골씨나한테 접속하고 나가시면 절대 안됩니다 방송 절대 나가시면 안돼요 키완님 이거 가려야지 이러면은 안보이지 네 이러면은 채팅이 안보이지 네 키키밖에 안보여 키키 왜 짱나셔 빡기 짱나셔 빡김감 뭐 빡김이면 안돼요 여유롭게 네 카드키 카드키가 필요해 카드키 하나있다 적금 제주면에 준비없어요 아아악! 파란 거 왜 아프지깐 파란 거 왜 이렇게 잘 맞추는거야 끝 SUCCESS 지뢰탐지기시네 지뢰탐지기 다녀 무슨말씀하시는데 짠 일부러 덧 때렸다는 말씀을 안드리리리라 아아악! 아뿜타 뼈럿뼈럿뼈 아뿜타 아뿜타 덥 덥 덥 뭐야 저거 아니 저게 저렇게 된단 말이야 아 아 아 자 제 천한 목숨 살려주신 위인 네 명의 위인 중 한 명을 찾습니다 아 3명이구나 3명의 위인 중 한 명을 찾습니다 저를 살리시면은 나라를 구한 기념으로 어 저기 골씨나리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실 겁니다 저를 좀비로 살게 할 바래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좀비로 살기 신나이다 정지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지 이것이 그렇지 좀비로 죽입시다 뭔소리에요 골씨나리가 이제 실력을 실력이란걸 실력이란걸 보여드려야겠네 제가 이제 실력이란걸 보여드려야겠네 안되겠네 아니 지금까지 골씨나리를 만만하게 보셨단 얘기잖아 진짜 못자겠어요 아니 골씨나리의 골씨나리가 감기감 안걸렸어도 자장가를 불러드릴텐데 죄송합니다 오오 오오 요기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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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바스였는데 내가 힐을 해드릴 수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니 내가 살려야 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니 오지마아아아아아 이 개파리복습 같잖아 오지마아아아 오지마아아아 아 아 자장가들은 안먹고 이미 저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꿈에서 고스나리를 볼 수 있는 자장가라고요 얼마나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젠장 아어우 왜 싫어요 고스나리를 꿈쓰고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비야우 마저 잡아주겠습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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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까지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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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비로 대기타시는 분도 있으실거고 인간으로 고시나리와 함께 나라를 구하실 네 분도 계실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의 정점 컨트롤의 정점 그치 컨트롤 컨트롤의 컨트롤 컨트롤 붙여야죠 띄어시키 붙여야 됩니다 컨트롤의 정점은 고시나리 정답이죠 나라 멸망이라니 나라 멸망이라니 아니 고시나리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멸망하겠지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멸망하겠지 자신이 없다 아니 여러분이 고시나리한테 자신감을 주셔야 되는데 자신감은 안주시고 지금 다들 좀비로 대기타고 계시는거야 지금 인간하실 분이 한분도 안들어오신거네 고시나리 내가 좀비만 걸려봐라 너 없는 내가 기필코 내가 좀비로 만들어버리겠다 미스터킴은 누구에요? 누구에요 좀비 누구에요? 좀비 누구에요? 네! 고시나리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고시나리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내게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멍지님이면 여유지 여유지 좀비 여유지 아 고시나리님 잘자요 뭐야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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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끄고 아니 이 이것은 좀비만 걸려봐라 잠이 와라 잠이 와라 뭐해 뭐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손타오네 네 괜히 있어 아니 아 먹으면 안되는데 5단계 좀비 하지만 나한테 좋은 총을 갖고 있지 이 총 가지고 어 이거는 뭐 맞잖아 언제 되셨지? 컴온 컴온 총 가지고 있어 여깃지롱 여깃 어 뭐야 한빨 더 잇 chois 한빨 더 잇 Tiffany 한빨 더 잇 conos 한빨 더 잇interpret 한빨 더 잇따 한빨 더 잇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아 커피 진짜 빡 집중했는데 아... 열어줘! 열어줘! 기술실 개방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기술실 개방이 됐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 스피드 빠르다 스피드 빠르다 스피드한 번개라고 불러주십쇼 고스라렛듯 죽는 그런 현상을 한번 해보십쇼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다고 아비야! 아비야! 아 뭐야 오지마! 오지마! 안돼! 오지마! 다쳐! 엄지님 불씨나리한테 죽는 그런 현상을 해버리셨군 좀비 어딨어요 일로와 고스나리 여깄어 잡아주마 핵과 먹방을 좋아 오 근데 왜 20초밖에 안 남았어 이제 좀비가 숨어야 되는 그 시점이잖아 와 엄지님 야 야 고스나리한테 겁먹으셔가지고 예 고스나리한테 겁먹으셔가지고 고스나리한테 겁먹으셔가지고 나오지 못하셨소 어떻게 이렇게 흉지를 흉지를 돋구어놔야 네 돋구어놔야 아 안되겠다 고스님만큼은 내가 총 뭐냐 개방을 해도 죽인다 알고 있어요 네 바로 시작합니다 아잉 쫄보예요 어쩐지 엄지나리님 나리가 원래 쫄보란 뜻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보스나이도 쫄봅니다 아 풀세카로 가지마세요 그럴리가 가지마요 가지마요 이 즐거운 방송에 지금 화요이님께서 화렴 전정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어 벌써 키아나 얻었구요 이거 벌써 끝나겠는데 어딜가요 카드키 카드키를 카드키버 고스에 기본이지이 이제 맞춘건 기본이죠 오오오오오오 thought 위험했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런식 위압을 나오는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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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실에 카드 넣어주세요. 그래야죠. 카드 다 얻었다. 됐어. 기술실이 어디야? 기술실이 어디야 근데? 듀얼도 하고 합시다. 듀얼도 안 돼요. 네, 애볼만 할 생각인데? 굉장히 재밌는데요? 은근 길치시네. 어딘지 모르겠어. 에볼루션 시작한지 지금 한 시간 약간 넘은 아 아 아 두 명이서 열면은 두 명이서 빨리 되겠지. 두 명이서는 안 되는구나. 뭐야, 뭐야. 어, 뭐야. 도시나리가 먹지, 먹지, 먹고 싶지 않나? 도시나리 안 따라오나? 따라와요. 도시나리 따라와. 오지마! 오지마! 듀얼은 제가 무조건 지기 때문에 듀얼을 못해 기술실 기술실 기술실로 오세요 네 하나타님 기술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제발 기술실로 와가지고 우리 세명을 구제해주시는 어 신이 되어주세요 네 준비가 여기 있어요 이런 아 아쉽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누구 누가 트롤한거에요 저군요 네 아 닝겐 닝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좀비로 하면은 무조건 망하기 때문에 닝겐으로 할게요 배찌님이셨구만 자 들어오실 분 전판에 하셨던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지금 좀비로 다 대기타고 계시는건가 기술실이 이렇게 열려도 이제 진짜 진짜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 시작했잖아 오오 누굴까 어느 분이실까 골씨나리한테 먹힐 좀비 분이 어느 분이실까 누구지 저 찐으로 가요 화요일님이에요? 화요일이면 또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발을 한번 해주고 먹히게 될 뭔소리 지금 싱어송님 우리팀이라는걸 명심하세요 골씨나리가 먹히면 싱어송님도 끝납니다 우리팀에 트롤이 있어 가지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cur아 sweetie 도쉈! 어 누구누가 누가 발목을 잡아요 어느 곳에서 고로 시작해서 어느 볼 frei 퀴널이에요 퀴나라의 어린이는 신ところ 1차고 1진원 하는겁니다 하나 완료 오케이 자 하나 찾았구요 카드킷 다 찾았어요 오케이 기술실이 어디지? 오오오오 잠깐잠깐 기술실이요 야 기술실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구나 어딨어요 오케이 제가 살리려고 했지만 먼저 살려주신 아하 여기 찌롱 아이고 아이고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이때 드시는거에요 아 안돼 아 안돼 그래 맞네 히위치를 키면 되겠네 닌텐도 히위치 굿 굿 히위치 그래서 지키면 히위치를 키면 되는거잖아 히위치 몇개 하나 남았네 히위치 어딨어? 아 하나가 아니고 하나만 했구나 하하 일찍 아 그리 오는구만 아 Wonderful 어디서 их 스위치만 하면되요 스위치만 으음 스위치가 어딨어? 아아아아 아아 금방 시간 줄었어요 아아 이런 아 저런거 왜 잘 맞추는거야 아아 지금 기술실 오케오케 이겼다 골씨나니 한게 없는데 이겼어 다쩍 골씨나니가 지인공이기 때문에 골씨나니 이기는건 당연한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당연한거였는데 왜 지금까지 당연하지 않았지 네 인간 오오 네네네 들어오셔요 네 들어오셔요 네 들어오셔요 지금 뭐 좀비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테니까 흠 들어와요 아마 지금 많이 빠져나왔을테니까 그렇지 좀비 누구에요? 신성님이시구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하는걸 죄송합니다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왜 선이에요 흠 흠 흠 저 선 안 넘었거든요 양심이라뇨 양심이라뇨 양심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오케이 또따윙 좀 더 어렵다아 고인몰드 게임 뉴비는 어디서 살아란 말인가 이제 좀비를 알았죠 1단계는 레벨만 하다가 2단계부터 잡으러 가야됩니다 ㄹㄹㄹㄹ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ㄹㄹㅹ 지애님을 살려주면 돼 ㄹㄹ ㄹㄹ 어후 와 왤케 빨라 왤케 빨라 X7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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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 몇이예요? 27! 오오오! 하요이님! 제가 인정할만한 분은 되시는군요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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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아 이제 한번 더 감염도 한번 죽는다 최대한 카드키를 찾아가지고 오오 와 이게 어떻게 찾아져? 난 분명히 숨었는데 자 독기나니는 끝났습니다 젠장 젠장 이걸 어떻게 찾아? 신기하네 독기나니는 못찾는데 간단하게는 아닌데 역시 화요이님 다음에는 30에 풀콤을 쳐주시기 AP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젠장 노리미트가 더 재밌는데 노리미트 노리미트는 안 열리나? 아 아 노리미트가 내일 나와요? 아아 오 얘기하자마자 노리미트가 내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어 굿 ㅇㅋ 히어로즈 진좀 디비전 어우ł 좋은데 인간이 없네 고시나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 좀비가있네 좀비는 누굽니까 골슈나들에게 당할 좀비 좋아요 도지 않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깜짝이야 놀랬다 아 뭐야 아 왜이래 누나한테 계속 나왔습니다 누나한테 안 나오니? 윯 뭐야 소에 승중자가 내가 된건가 이것도 고슈나리가 또 제대로 잡아줘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어딘지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고슈나리가 최후의 충격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돌아가셨던 거예요 아니 근데 저거 어떻게 부딪혀? 저기 뭐 부딪히는데? 재밌긴 하다 인간식 언제 볼 수 있을까 방금 보셨잖아요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카르님 어서 오시고요 고슈나리 엄진대 엄지님이에요? 밟아줘야지 밟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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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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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 방식을 아시는 분이야 방식을 아셔 네 아 일반 좀비 공격은 채워라 아아 그래서 그랬구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인간 닝겐이 없어 닝겐 사람이 떠났어요 지금 시청하신 분이 안계신가? 안그러면 디비전 해야지 에스터님 오셨고요 한 분 더 어 이분도 엄지님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아이디가 많아 현질의 향기가 느껴진다 아 진짜요? 근데 한 분이 더 안 들어오시는데? 게임 시작 안되잖아 어 됐다 뭐야? 아크님이 퇴장하며 매칭이 치표되었습니다 들어가야겠다 이런 엄지 어머나 검은콩님이 좀비로 오시면 됩니다 좀비죠? 우리 검은콩님 좀비죠? 켜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식작 오셨구나 오케이 어머나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어 뭐하고 죽는다 근처에 좀비 있어요 이게 뭐야 아우 나 스피드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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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식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아 간식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아 명 파란색만 두 개 잘 맞지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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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 있어요 잡았고 오늘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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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왜 나타나? 아, 젠장 아아 키벌레라니 아니, 키벌레라니 우리 세 개 모였는데, 키가 총 다섯 개가 있어야 이제 구조실이 열리는 거잖아 아, 여섯 갠가요? 다섯 개가 아니었구나 다시 아니, 좀비가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어 왜 이렇게 못 깨겠지? 자, 다시 들어와요 이번엔 진짜 트롤 안하고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골스나리만, 이 골스나리만 딱 믿고 계세요 네 골스나리만 딱 믿고 계세요 지금 좀비로 대기 중이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네 어.. 저기 한.. 어.. 저기 음.. 네 어.. 좀 믿으시면 됩니다, 네 100% 믿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하도 한.. 한 짓이 많아가지고 싱성 싱성 한 분 더 믿음이 안 가요 아.. 한 번 믿어보세요 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신용불랑자를요 이래봬도 신용 하나만큼은 투철하다고요 오 멋있다 이쁘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믿고 믿고 어글끌리게 만들기 오오오오 근데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어..뭐야 시작이 되잖아 시작이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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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 껴야지 되긴 되는데 불리하죠 한명이 인인큐를 돌려야 되겠 아 아 그니까 이방인 좀 무리란 얘기네 우리 4분밖에 안계시면은 차라리 그거 할래요 저기 디비전 한판 할래요 디비전 자 방 만들게요 자유 20으로 들어오시구요 아 이건 디비전이야 디비전 나도 좀비 할래요 들어와요 일단 거문콩님 들어와요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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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해줘요 왜요 싫어요 좋아 레츠고 싫어요 참 말 안듣는 곳이나리 참 말 안듣는 곳이나리 참 말 안듣는 곳이나리 참 말 안듣는 곳이나리 스킵 빠른 스킵 빠른 스킵 빠른 스킵 빠른 스킵은 게임에 레인저 터렛 아직 씨레개 났어요 박항이 씨렉인지 아닌지 안돼요 절대 안돼 뭐 키나니 구경해야지 감사합니다 박콘 각입니다 박콘 각이죠 와 두마리였어? 약 걸렸어요 폭탄 구경이 되겠다 내려와 내려오란 말이야 어 죽을거였어 와! 아 왜 떨어진거야 아 바보 아 아 바보 하필 또 폭탄이 저기 근처에 있어 왜 내가 붙어있는거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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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스킬 온지 지금 방금 아타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살려줘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레벨업 해야돼 자유민심 하필 아 좋다 박항에서 진짜 쓰레기를 했나보다 아니 가면 안되지 누구야 누구야 누구에요 누가 들어갔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침대 여기다 남아있어 아 inflexion 이하 맞죠 감히 유치 않았다니까 이제는 스토리를 하시네 그럼요 사막의 오아시스 개인주의하면 안돼요 VIP님 출첵 감사합니다 VIP님이 그게 없으신가보네 포인트가 없으신가보네 벌써 아 아니구나 40번째구나 연속 연속이 아니구나 지휘관이 부르며 했습니다 레더는 안해요 곧씨나니 레더하면 망한다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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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형 빨리 시작해 시간 없어 포인트 잘 모이는 것보다도 치킨을 드실 수 있어요 연속 30연속 출첵을 하셔야 제가 치킨 기피콘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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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울려? 누가 울려? 누가 울려? 왜 울려요? 아... 연속 치킨! 연속 30일 채... 대찌님은 드시지 않았나요? 안 드셨나? 지금 블랙킬러님께서 드셨고 근데 두 명 남았거든요 그거 올려야겠다 안 드셨나? 두 명 남았어요 두 명 그러면 연속 퀴책 30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 울렸어요 근데? 이 검수님이 울린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요? 아니 사... 진짜 딱 30일이에요? 너빴소 출첵해봐요 내일 방송 때 만약에 출... 출첵했을 때 연속 31일이면은 네 그러면은 사시면 됩니다 포인트만 있으시면은 자 이제 마판님, 마판 갑니다 이번에는 곧씨나리가 없이 검은콩님 들어가세요 저는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실사 저한테 문자 보내... 문자 개인톡 보내주시면요 제가 치킨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았네 이제 바캐스테를 안 하는구나 많이 바뀌었다 아이고 지금 보내시면 아닌데옵니다 지금 보내시면 아닌데옵니다 방금 트롤하셨어요 대찌님 방금 트롤하셨다구요 이런 이런 이 악물고 트롤할게요 그러지마요 화이팅! 근데 언제 또 C샷단 남기셨어요? 언제 또 수사단 남기셨대? 이제 한 분 남았네 이 이벤트도 6개월만에 끝인가? 배찌님은 치킨 좋아하죠? 좋아하셔야 됩니다 나름이 못 보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뭐야 골씨나니가 없으니까 이거 완전 증거를 좀 남겨놨죠 증거를 좀 남겨놨죠 아 그렇군요 야 이걸 샤라? 왜 고바에요 맞판인데 끝까지 보셔야죠 의리의 고씨나니 아니 의리의 화요인님 아니시겠습니까 자 꼼꼼이 오케이 화요인님은 추척이 얼마나 됐어요? 다음번에 무슨 이벤트를 하지? 이벤트 끝나면은 잠깐 이벤트 했다가 진짜 포기해 왜요 맨날 맨날 오시잖아 화요인님 귀찮아셔 이런 귀찮아셔 치느님을 포기하시다니 뭐야 큐아님이 고씨나니랑 비슷한 실수를 하셨네 스킨을 잘 안 먹어요 스킨을 잘 안 먹어요 아 진짜요? 스킨 잘 안 드시는 타입구만 파이팅 마이크!! 야~~ 야 저 유도타야지 야... 어렵죠? 첫번째 파일 때 죽는거에요? 도끼님 치킨이 먹고 싶어요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또 친환이 총체계 30일을 채우시거나 친환이...도 안되셨나? 아 친환이 개인사정상 그걸 못되셨나 안돼요 30일이어야 돼요 너무 미션이 쉬어도 재미가 없고 어려워도 재미가 없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재미있어야 됩니다 나라 말쌈이 주... 등극과 다... 달라 너희를 어렴... 어렵히 여겨 근데 이거 사도 안되잖아요 그쵸 출석체크 연속 30일이 인증이 안되면은 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포인트를 날라가요 아 그러고보니 친환이 저기 그 기프티콘을 사용을 못하신다 그랬나? 그쵸 출석 얼른 와라 왜 안들어가요 검은콩님 게임에 목숨 걸고 있어요 지금 따로 보내는건 대형 안되죠 그건 안되죠 디코로 주면 되죠 디코로 줄 수 있나? 줄 수 있다! 있어! 맞아! 나 있어! 맞아! 아니! 디코 노트북에 그 사진 찍어가지고 검은콩님이었구만! 거미는 검은콩님이었구나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보내면 노트북 보이잖아요 노트북이나 장소드에 보이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되요 되요 소금이 소금이었구나 도와줌 도와줌 집중 도와줌 millionaire 갑옷 바닥 일단 대치님은 축하드리고 뭐지? 이게 찬다고? 클린한데 클린컷 야 어 와 이게 되네? 야 이게 돼 트롤인 줄 알았는데 트롤이 아니었네 계획적이었네 머리가 좋으신데? 에이 뭐지?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와, 잘한다! 하나씩 충분히 때려야 되는데 지금 겹쳐있어가지고 때리질 못하네 됐다 어, 깨겠는데? 에볼루션 재밌었습니다 엘볼루션, 그쵸? 고시나니가 잡으면 레볼루션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빅의 레볼루션입니다 그쵸, 나는 근데 에볼루션이 뜻인가? 응 에볼루션이 현장인 줄 알겠는데 에볼루션이 뜻이네요 에볼루션 뜻이 뭐지? 에볼루션을 이용해 자, 카드차 보겠습니다 자, 카드차 보겠습니다 자, 카드차 보겠습니다 넘hing 에볼루션 야.. 크리언니.. 고통 좋아하시는데? 야.. 잘한다.. 도플나리 없으니까 되게 편하게 게임하시는데? 도플나리가 있기 때문에 위험불설였다가 도플나리가 사라지니까 위험불설가가 편하게 게임하시는데? 어.. 기분이 좋진 않지만.. 암튼 그런걸로.. 어어.. 미드.. 아! 어.. 두개.. 저렇게 했다.. 아아.. 진화발자완이구나.. 에볼루션이 현명이고.. 오케이.. 분위기 있는거 아냐? 끝났는데? 사라진데.. 뭐야! 깼는데? 아아.. 발전된 감염모드? 아하.. 아하.. 이렇다지! 그러니까.. 아하.. 와아.. 한 분 한 분 살리기 되게 힘들편데.. 뭐지? 뭔가 좀 치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무비가 지나면 뭐해요? 무비가 지나면 뭐지? 유령인가? 무비를 포켓본 잡을게 안 되나요? 아, 무비가 지나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무비가 지나면? 무료네 constitution 무비가 지나면 퓨하님이 아무리 힘을 내셔도 이거는 죽기가 어렵다 끝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찐님은 제가 문자 확인한 다음에 바로 바로 저거 드릴테니까 대기하시구요 뭐 앵콜이에요 뭐 앵콜이에요 안되요 힘들어요 골씨날이 지금 목소리가 지금 장난아니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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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어라이프? 아 으흥 으흠 뭐가요 뭐가 안좋아요? 방장 준다며 방장 아 방장 드리고 금방 그만하겠습니다 골씨날이가 오늘 일찍 자야될거 같애 몸이 몸이 안좋아 몸이 많이 안좋아 골씨날이가 몸이 많이 안좋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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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두 분만 하실건가요? 흠 안돼요 골씨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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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흠 흠 진짜 죽어요 흠 좀비고 다시켜야겠다 하나타님 들어오시구요 흠 흠 흠 나 강제로 참여가 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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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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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눌렀어 빠른 스킵은 게임, 게임 영향에 아주 큰 힘이 멈칩니다. 이 습관 상대라고 방심하니 조심해! 일단은 힐 나오고 있어! 됐어! 거뭇, 아니 저, 골씨나리가 없었으면 이거 깨지도 못했어! 힐, 오케이. 힐, 힐, 힐! 와아, 렛츠 고! 렛츠 고, 컴온! 진장, 내가 치료를 못하잖아. 표연님 어디 계셔? 가시죠 그래 구만 가시죠 났구만 어렵지 않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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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 고 하유엔님 왜요? 신이래요 또 AP 하셨어요? 축하 축하 오어어어어 그렇지 저부터 살려요 저부터 살려요 그렇지 제가 빨리 살릴수있어 그 다음에 그냥 가게요 댕쩔쩔죵 제가 살릴게요 내 ed24어리지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살게요 자 빨리 잘 살릴게요 봐바 우와 와 뭐야 나 때렸는데 옆에에 저부터 살려요 자 빨리 살려드리겠습니다 앗 players 에너지도 필요하네 자, 다투잖아요. 좋아좋아좋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어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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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제 다 채웠어 미션 없잖아 됐어 다 채웠어 아 돌진으로 종료되십니다 이제 체력도 올려야되니까 이거 아우와 한방에 죽는데 아 책임창 지켜 아무도 안찍힐 수 있어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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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 2번!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2번 고르려고 해, 진짜 와, 검콩이 엉덩이인줄 알았네 왼쪽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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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터보 터보? 뭘로 해야되? 이거 뭘로 해야되요? 3번은 아닌거 같구 술로 2번 보게 2 그렇군요 저는 서포트 들어가겠습니다 3 2 2 2 2 2 2 3 2 2 3 3 3 3 4 3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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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7 8 7 9 10